2, 3, 4, 4, 5, 6, 4, 5, 6, 7, 8, 9, 9, 10, 11,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8, 19, 19, 20, 20, 21,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종선 반보장관님 폴란드 대회에 오신 1호기의 첫 선을 보이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9월 계약 이후 9달이라는 짧은 작년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국방부와 공군, 카엘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컨실도료 등 양국 공군 간 중장기적인 협력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협력이 각 분야의 산업 간 협력이 강화된 계기가 우리 방산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의 50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명품 무기체계이고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형태의 방산 협력을 추구하고 폴란드 국방력 증진과 폴란드 국방력 증진과 폴란드 국방력 증진과 폴란드의 인도들 FA50 1호기의 출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FA 사장님과 광기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특별히 전해드리기 앞으로 폴란드의 환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시작합니다. 폴란드 국방력 증진과 피일해인 소식과 폴란드 국방력 증진과 모든 나라가 더욱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욱이 살펴보는 겁니다. 사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부가 더욱이 더욱 감사하성 심리와 숙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다운 미술인과 국방부 장관님의 일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장관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 촬영하신 네빈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줄 네빈. 오늘의 전화는 저희는 지금 말이죠. 전화는 지금 대단에 대해 들으세요. 지금 전화는 지금 말이죠. 이번이 지금 말이죠. 지금 말이죠. 2, 3, 4, 3 2, 3, 4, 3 2, 3, 4,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